라라랜드 라라랜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음식은 꽁치 갓김치찌개입니다. 저번에 담근 갓김치가 굉장히 잘 익어서 맛있게 익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김치찌개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배추김치도 2장 넣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부침개 그리고 광천별맛김에 곱창김 가지고 왔습니다. 빨리 먹어볼게요. 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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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고소하고 갈라하고 나와도 잘 Watch 근데 저의 방식이 보기엔 안 좋다고 생각해요 병원에 기름진 고소하고 잘 먹으면 좋고 함꼬는 좀 더 잘 먹으면 좋고 그래서 매콤하고 마요네즈가 너무 좋아서 당면은 너무 고소하고 안주셔서 너무 고소하고 매콤하고 맛도 없는 것 같아요 소금은 너무 고소하고 고춧가루가 잘 어울렸어요 바삭바삭이였어요 고춧가루가 들어있는 맛 고춧가루는 맛 매콤한 고춧가루 식용유 와 씹은 바삭한 겉은 맛도 더 고소해서 맛있더라고요 라면은 김치에 라면을 드시더라구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와 뜨거워 와 식혀야돼 식혀야돼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맛있당 우와 국물이 너무 맛있어 국물이 너무 맛있어 국물이 너무 맛있어 찌개 먹느라 부침개 잊고 있었어 고구마 고춧가루 고춧가루 뒤집어서 표고룩 고춧가루 치킨은 양념이 잡힌다 고추장은 남은 양념이 많아서 고춧가루, 조합이 많아요 양념이 짭조름하고 양념은 양념이 더 맛있었어요 양념은 양념이 더 맛있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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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머리는 중독한 간식이 너무 맛나요 뼈는 바삭바삭한 간식이 더 맛있고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뼈는 고기에는 고기적이네요 오징어 젤리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하고 긴발란라 새콤한 맛 새콤한 맛 기계가 많아서 두꺼운 맛 고추냉이 너무 맛있다 단무지 달콤한 맛과 몸이 바삭해요 못먹는 맛은 치즈가 다 먹어지면 매콤한 맛과 같이 먹어지면 비벼먹는 맛은 바삭하고 참기름을 주문했다는 맛 치즈볼에 내 면이 담았어요 고소한 맛은 감사해요 참기름은 고소하고 탕후루가 부끄러워서 주묵이로있어요 쫄깃쫄깃한 맛 맨날은 모짜렐라 맛은 구입해서 날때가 날때는 식감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훌륭하고 오징어와 매콤하고 얇게 툭하게 잘 한다면 전 구경죽과 함께 스며로는 양념이 너무 맵다 매운 매운육링 매운육링 아리다 콕콕 쿠팡 왔어요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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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하 와하 고구마에 주의하고 쫄깃하고 쫄깃하고 맛있어 고구마는 맛있을때, 광고를 만들었기 때문에 고구마에 주의하고 짬뽕하는 것 같아요 간장도 익은 아삭한 식감은 만약 고구마는 고구마에 더 더 맛있을때 부족한 식감은 물에 다 먹으면 끝! 테이블 스팸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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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렇게 꽁치 갓김치찌개 먹었는데요 저 밥 더 먹고 싶은 거 진짜 지금 참고 있습니다 요즘 살이 쪄가지고 웬만하면 한공기 먹으려고 했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서 더 먹었네요. 아 더 먹고 싶어. 배가 안 찼어. 뭐 레시피는 솔직히 이거 제가 만든 김치라서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순 없겠지만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김치 잘 담궜었나봐요. 네 오늘도 정말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밥이 모자라서 결국엔 라면 먹고 싶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안녕. 안녕. 안녕.